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의 강남중앙침내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용했던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매일 아침 기적같은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라클 모닝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만나를 주실지 함께 빌리뽀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길이 막혔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잘 나가던 길이 막힐 때가 있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고 내 인생을 걸고 시작한 일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리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썼다는 이야기죠. 이 빌리뽀서를 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도 보금을 들고 로마에 가서 세계 중심에서 보금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 그의 계획에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가 되어 가는 길 길이 막혀도 이렇게 막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로마에 두 손 두 발 자유롭게 가서 보금을 전해도 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올까 말까 한데 나의 이 두 발과 팔을 착고에 매어 죄수로 보내어 감옥 안에 두신다면 내가 어떻게 보금을 전합니까? 바울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가만 기다려야 할까? 놀랍게도 이 옥중서신을 쓴 바울이 격분하고 흥분하면서 정말 놀랍게 빌리뽀 교회의 기쁜 소식을 보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보금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신이 나서 형제들아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보금을 전하는데 더 빠르게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13절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러므로 나의 메인 이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좌절하고 보금을 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위대의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 되어 바울의 감옥 앞에 두 명씩 아침조, 점심조, 저녁조, 야간조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시저궁을 지키는 그러한 100%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진 용병이 한 명도 없는 군인입니다. 정의 부대죠.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뿐인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두 명, 점심에 두 명, 저녁에 두 명 자기 전에 두 명이 와서 자기의 근무 시간에 바울을 지킵니다. 바울이 뭐 했을까요? 보금 전했겠죠.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또 보금을 듣기 위해 옵니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기회에 오히려 한 명에게도 자유의 몸으로 보금 전하기 힘들었던 로마 시민에게 조를 짜 시간대로 보금을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다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약 천명에 달하는 프라이토리온. 그뿐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보금이 나타났다고 했으니 감옥에서 밥을 하는 사람,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보금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더라. 빌리뽀서에 약 13번에 걸쳐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안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은 들 하나님이 뚫어놓은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이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 보금에 열린 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종착력이 하나님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이 감옥에서 보금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의 몸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금을 전하게 되더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곡선같이 생긴 직선.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곡선으로 보이는데 곡선인 줄 알고 들어섰던 그 길에 주님이 어떤 지름길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직선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모든 일이 곡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눈앞이 깜깜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류시와 시인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가 어느 날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비 소로가 있는 콩코드, 보스톤 지역의 호수를 찾아갔다가 하루 종일 길을 헤매고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평생의 자기와 함께하는 유명한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 헤매지 않았다면 자기 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의 삶에 헤맨다고? 맞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곡선이라고 다 곡선이 아니라 그곳에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목이 짧아서 살아가는 내내 하늘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땅만 보고 살게끔 만들어진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딱 한 번 있다고 그래요. 넘어졌을 때랍니다. 넘어졌을 때 벌러덩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는 오히려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고 껄껄껄 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힐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멈추어 선거처럼 보일 때 그 감옥 안에 내어놓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만 보이는 하늘이 있고 헤맬 때만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있는 거죠. 오늘 막힌 듯한 이 길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곡선같이 생긴 직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길을 신뢰하고 오늘도 어깨 펴고 주신 이 금쪽같이 귀한 하루를 멋지게 늠름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이 빠릅니다. 삼수를 해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딸이 또다시 수능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딸을 설득해 봤지만 아직까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가족들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딸의 그 꿈을 밀어줘야 할지 아니면은 딸을 설득해서 또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해야 할지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따님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딸의 삼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딸 속에 실패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삼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딸의 길이 직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도전한다면 기쁘게 밀어주시고 또 딸과 밀어주고 밀어주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회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아마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이 시간에 한 번 이분을 위해 한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길을 가다가 멈추어선 것 같은 따님을 가진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일찌감시 앞서 가던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곡선도 직선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이 가정이 신뢰하며 많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길이 막혀있는 성도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멈추어 있는 성도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헤매고만 있는 것 같은 성도들 속에서도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이 아침에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하루를 늠름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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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